아기 상어 올리 슈퍼 히어로 아기 상어 으악! 대왕 괴물이 나타났다! 하아... 완벽해! 올리야 장난감 다 치웠니? 집이 점점 깨끗해지는 거 보니까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거 같지 않니? 청소만 하루 종일 하고 있잖아요 난 그냥 놀고 싶은데 치워야 또 재미있게 놀 수 있지 청소를 안 하면 더러운 먼지 괴물이 점점 커져서 올리보다 더 커지면 어떡해 으악! 그건 안돼요! 그럼 아빠랑 누가 더 빨리 치우나 시합해볼까? 오? 히어로 알랍니다! 설계 주세요! 어? 준비됐지? 네! 아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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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으악! 도둑 아기 상어예요! 으악! 근데 엄청 좋아요! 으악! 이보다 마을이 다 무너지겠어! 우리가 가보자! 으악! 친구들! 거대 도둑 아기 상어가 마을을 파괴하는 걸 막으려면 먼저 슈퍼서클을 만들 히어로 직업을 골라야 해! 그래! 오늘의 직업은 바로 소방관이야! 자! 이제 천재발명가 할머니 상어가 필요해! 할머니! 아! 아! 올리야! 여기도 이렇게! 으악! 자! 자! 이것도 챙겨가거라 올리! 이 할머니의 울트라 초트급 슈퍼서클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거야! 오늘도 마을을 잘 부탁한다! 네! 할머니! 다녀올게요! 슈퍼! 슈퍼! 히어로 샷! 출동!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두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어디든지 날아가요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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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로 샷! 함께 출동! 뚜루뚜뚜 히어로 상어가족! 아기 상어 아빠 상어 힘을 모아! 야! 도와주세요! 으악! 생각보다 마을이 더 많이 망가졌어요! 다치거나 갇힌 친구들도 많으니 서둘러야겠어! 위험해! 아빠! 도둑 아기 상어가 포션을 먹었나 봐요! 도둑 아기 상어 당장 멈춰! 하하하! 아기 상어 드디어 나타났군! 하하하! 거대해진 날 먹겠다고? 어디 한번 덤벼봐! 안되겠다 올리야! 슈퍼 서클을 불러보자! 네! 슈퍼 서클! 마을 곳곳에 불이 났으니 얼른 불부터 꺼야 해! 첫 번째 슈퍼 서클은 바로 슈퍼 물대포야! 자! 우리 함께 사다리를 움직여서 불이 난 곳에 물대포를 쏴 보자! 같이 눌러줘! 좋아! 이쪽에도 물이 필요해! 다음 빌딩으로 가보자! 예헤헤! 어? 여기도 불이 많이 났어! 한 번 꺼보자! 어? 하나만 더! 좋아! 아직 안 꺼졌어요! 조금만 더! 어? 됐다! 정말 잘하는데! 여긴, 여긴 너무 큰 불이 났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이런, 지금보다 더 센 물살이 필요해요 물대포 버튼을 더 빨리 여러 번 누르면 될 거야 어서 눌러봐 점점 작아진다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됐다, 미션 성공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불난 집 없죠? 근데 도둑 아기 상어를 어쩌지 도와줘요, 아기 상어 나도 여기 갇혔어요 아빠, 어서 가서 친구들을 구해야 해요 그래, 출동이다 슈퍼 써클 두 번째 슈퍼 써클은 바로 슈퍼 사다리예요 이 슈퍼 사다리로 친구들을 구하려면 먼저 구하고 싶은 친구들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야 해 이렇게요? 이렇게요? 어? 너희는 부득 아기 상어를 보아드리구나 다시 해볼게요 여기! 됐어요! 이제 여기 동그란 버튼을 눌러서 슈퍼 사다리를 보내주는 거야 자 어서 타세요 정말 고마워요, 아기 상어 우리의 영웅이에요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차가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불러주세요 냐, 올리! 아, 윌리엄! 조금만 기다려 자, 윌리엄을 찾고 슈퍼 사다리 발사! 아, 살았다 아기 상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넌 나의 히어로야 두 번째 미션도 성공! 친구들이 안전해져서 다행이에요 잘했어, 우리 올리 그만둬, 도둑아기 상어! 그만둬, 도둑아기 상어! 히어로 샷 출동! 무적 해초밴드를 받아라! 야! 앞이 안 보여! 막아라, 막아라, 막아라! 올리야! 고마워요, 아빠 잡아보시지 거기서 아빠 단단히 감았지? 지금이야 할머니가 주신 특급 슈퍼서클이 필요해 네, 아빠! 슈퍼서클! 특급 슈퍼서클은 바로 안전 에어매트야 좋았다! 아빠, 어서 히어로 에어매트로 도둑아기 상어를 날려버려요 슈퍼 히어로 파워! 슈퍼 히어로 파워! 나도 있다고 뚝딱 해결해요 우리가 누구? 슈퍼 히어로 샷! 아, 고대다! 아빠, 아빠! 저 왜 이렇게 힘이 넘치죠? 오늘 진짜 신났어요 아빠, 아빠! 이러고 있을 땅 아니에요 우리 빨리! 아까 다 못한 정도 마저 해요 헤헤헤 와아! 아, 차차차차차차차! 헛헛헛! 어? 아빠, 여기 먼지가 있네요 호올리야, 오늘은 좀 쉬자 아기 상어 올리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